인도네시아 투반 북쪽 96km 해역에서 한국시간 기준 어제 4월 14일 금요일 저녁 6시 55분 45초의 규모 7.0 진원의 깊이는 무려 594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약 1시간 뒤에 인근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규모 5.4 진원의 깊이는 이번에도 무려 592.4km의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번의 강진에 대하여 세 가지의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이 발생한 동자바주 루마장에 스메루 화산이 있는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진원의 깊이가 600km에 육박하는 두 번의 강진은 분명히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이번 두 번의 강진에 대한 의미는 2억 7천만 명이 넘는 인구의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태평양 분지의 화산화 단층선의 위치의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에 자주 시달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최근 부리고리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 중이며 두 번째가 바누아투와 파프와 뉴기니라는 것이며 이는 일본과 대만에게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동자바주 루마장 스메루 화산 근처에서 규모 7.0과 5.4 그리고 두 지진 모두 진원의 깊이가 600km라는 쉽게 볼 수 없는 진원의 깊이의 연속 강진들의 발생 시기 또한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 강진이 발생한 4월 14일 새벽에 캐나다 포트맥릴, 남서쪽 237km 해역에서 규모 6.0 진원의 깊이는 7.3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과 인근 해저 화산 대폭발,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의 대폭발, 그리고 캐나다 포트맥릴에서 동서의 균형을 잡아주는 강진들이 연속 발생하면서 대지진이 곧 발생할 강력한 징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번 강진은 규모 8 이상에서 9 정도의 규모로 예측되며, 인도네시아, 펠리핀, 대만, 일본 이렇게 4개의 국가들 중에서 한 국가에서 규모 8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에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